선조실록 육십억원 선조 이십팔년 칠월이일 개 이후 네번째 기사 천오백구십오년 명만력 이십삼 년 사헌부가 대사은 김늑 지비 신식 장영 이철 정기원 지평 남이공 강첨 차자를 울리기를 삼가 생각건대 맹자에 이르기를 우한에서 살고 안락에서 죽는다 하였으니 대개 안락이 죽게 하는 것이라면 일백년 동안 안락했던 풍조의 화단이 더 이상 어찌지 않을 것이고 우한이 살게 한 것이라면 4년 동안 근로한 공효로도 삶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비련적인 사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일을 끝내는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급한 환란이 날마다 더 심해져 마치 물에서 헤엄치는 자가 점점 깊은 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집사자가 장차 어떻게 계획을 세울지 모르겠습니다. 대저 능묘가 영계에 휩싸이고 산하가 지욕을 당한 것은 천하에서 가장 원통한 것이고 외적이 바다를 점거하였는데 공수의 계책을 이룬 것은 천하에서 가장 위태로운 것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원통한 일을 당한 처지에 천하에서 가장 위태한 사태를 직면했으니 마음을 가다듬고 기틀을 알선할 수 있는 자가 아니면 천하의 대업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천하께서는 우한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과연 마음에 부족함이 없으시오. 살 수 있는 방도가 있다고 여기십니까? 대저 비색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흥하게 되는 것은 천운이고 궁함이 극도에 이르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은 인정입니다. 그러므로 옛날 어진 임금은 비색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지 않았고 궁함이 극도에 이르렀다 하여 스스로 의기소침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반성하는 도리를 다하여 끝내 용흥의 운수를 받았으니 주나라와 한나라의 중흥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원과 광무가 혼란한 시대에 힘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마치 진흙 속에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끝내 천명을 돌이켜 구물을 수복한 것은 대개 천명의 거치가 오직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파천한 후로 나라는 가시덤불에 쌓였고 산천에는 시체가 슬비하며 온 세상이 잿더미가 되었으니 극도로 비색한 운수를 만나고 극도로 궁한 처지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세신하고 분발하여 회복하려는 계획을 구함에 극도의 정성을 기울이고 있으니 용흥을 바랄 시기가 되었는데도 천심이 뉘우치지 않고 인무도 훌륭하지 못하여 수습할 형세가 땀아듣기 보이지 않으니 신들은 망연 잘실하여 또한 극가닥을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선물을 어루만짐에 덕으로 감싸지 않음이었고 여러 업무를 널리 재결함에 계책을 강구하지 않음이 없으시며 군사를 기르고 군령을 조달하는데 그 방도를 잃지 않고 제이상을 임룡하고 장수를 부른데 그 방도를 얻으신 듯 합니다. 그런데도 성의가 드러나지 않고 위엄이 밝지 않아 인심이 태만하고 간사한 의논이 때를 지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의 조치는 모두 안일로만 흘러 범범하게 세울만 보내고 일을 함에 있어 주저하면서 시비를 따지는 사이에 앉아서 기회를 잃고만이 이것이 인사를 잘 닦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회복의 기반은 뜻을 세우는 데 있고 회복의 실효는 정성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뜻이란 마음이 가는 바로 옛사람이 이르는 이르기를 뜻이 있는 자는 이를 끝내 이룩한다 하였고 정성이란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는 것으로 자사는 정성이란 물의 종시이니 정성스럽지 않으면 물이 없다 하였습니다. 뜻이야말로 위대한 것이어서 뜻이 확립되면 삶태계의 흙으로 산을 만들 수도 있고 잔으로 물을 퍼서 바다를 이룰 수도 있는 것으로 천하에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성이야말로 지극한 것이어서 정성을 다하면 금속도 뚫을 수도 있고 금수도 믿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천하의 물건인 나의 교화에 감화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천하께서 참으로 이 뜻을 세우고 이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흥룡할 운세가 천하의 손에 들어올 것이며 중흥의 대읍이 분명히 한 번 마음 갖는 데에 이룩될 것입니다. 신들이 연관으로 있으면서 놀라운 생각으로 속이 타고 박절한 근심을 스스로 억제할 수 없기에 삶과 십여 조목을 담가같이 열거하여 천하께서 채택하시는데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대저 정치란 반드시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근본해야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학문에 힘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므로 옛사람들은 경서의 강론을 제왕의 성절로 삼지 않으니가 없었습니다. 이는 대개 마음을 보존하고 정치를 하는 근본이 이 속에서 나오지 않음이 없기 때문인데 더구나 이처럼 비색한데 모든 일이 처리하기 어려워 진태가 곤란하고 과부가 의심스러운 데이겠습니까? 만약 성연의 성법을 참가하여 사리의 당연함을 밝히지 못한다면 호리의 차이가 천리로 어긋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자가 어려운 시기에 처하여 정당함을 지키고 변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드물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학문을 강론하는 일은 세상이 혼란할 때 더욱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불행한 시대를 만나 혼란한 와중에 고립되어 있으면서도 문학하는 아름다움을 잊지 않으시어 다시 경련을 개설하고 유신들을 나오게 하여 의리를 강론하는 한편 중요한 정무를 살피시며 모든 논의를 온당하게 하게끔 하셨으니 근본이 어지럽혀지지 않아 길형 존망을 알아 정도를 잃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학문에 나아가는 유체는 중단함이 없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하늘의 건함을 보안받아 자강 불식하는 것이니 잠시라도 계속하지 않으면 전일의 공료도 또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밤낮으로 근신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자강 불식하는 도리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더구나 학문하는 방법은 정밀하게 가리는 데 있습니다. 만약 부정한 말을 때로 받아들이면 정밀하게 생각하는 심술에 혼잡스러움이 없지 않아 정도를 크게 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밝게 분변하고 멀리 배척할 그 뿌리를 단절해야 합니다. 아 어느 것인들 학문이 아니겠습니까? 심과 가장 급합니다. 만약 심을 간절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공유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은 반드시 중흥했던 시대인데 당시 군신의 행적이 서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컨대 전하께서는 홍문관과 예문관의 신하들에게 특별히 명하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만을 뽑아 한 권의 책을 만들게 하소서 그리하여 좌석의 오른쪽에 놓아두고 경각을 이어 강구하는 여가의 떼뜨로 펼쳐보며 조심스럽게 깊이 성찰하면 대본과 근무에 모두 결함이 없게 되어 학문하는 방법에도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임금은 온 세상을 길러 백성의 부모가 되고 온 백성을 가르쳐 백성의 서승이 되어 한 시대의 사람을 거느리고 대도로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 그 가르치고 기르는 책임이 이미 중차대합니다만 더욱 중차대한 것이 있습니다. 세자는 임금의 후계자인 동시에 나라의 근본이니 더급을 성취시켜 후일의 임무를 부탁할 바탕을 이루신다면 손하께서 부모로서 기르시고 스승으로서 가르치는 것이 완벽하여 잘못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양하는 방법은 국료를 잘 선발하고 그 스승을 널리 취택하여 덕을 기르고 도우를 행하여 대업을 성취하게 하는데 불가하니 그렇다면 격언을 깨우치고 정사를 수응하여 기주를 도야하고 성령을 함양케 하는 것은 다른 것에서 구할 것이 아닙니다. 생각근데 대통의 후계가 이미 세자에게 있는데 보양의 기구는 대부분 소략합니다. 동궁의 관원이 다른 관직을 겸직하여 보양에 전념하지 못하면 국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세자를 가르치는다는 명목만 걸어놓고 상관하지 않는다면 스승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거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론은 과루함을 면치 못하고 과정 역시 단절되는 병통이 있어 장차 공업을 성취시키는데 미진한 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원근데 전하께서는 2조에 신칙하시어 시간관을 신중히 선발하게 하는 한편 죄상들에게 널리 문의하여 초야에 있는 어진 사람들을 동룡하여 학식 많은 노인이 서연에 참석하고 선비가 경서를 강론하여 스승을 높이고 벗을 친근히 하는 마음을 개발시키고 효인 예의의 도우를 돈독해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전후 좌우가 모두 단정한 사람들이어서 일상생활의 행동이 모두 법도에 맞게 되어 학문이 고명해지고 사업이 흥대해질 것이니 성왕이 되는 공효가 거의 여기에서 건헌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일을 미루어서 왕자들을 가르친다면 또한 의방을 준수하여 처신하는 모든 도리를 잃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날 왕자가 불이한 짓을 하고 국노가 작패하자 대신을 책망하여 탄핵해 하셨으니 이렇게 조치하신 전하의 마음이 역시 앞으로 흥복시킬 길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황해도는 임금이 계신 곳에서 꽤 떨어진 곳이므로 금령이 소활하고 폐단이 많이 일어나 백성의 원망이 작고 유원비어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비록 시위하던 신하들이 소홀히 한 잘못도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한 데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전을 돌아오게 하셔 서울로 모시고 또 왕자로 하여금 공순한 태도로 학문에 열중하게 하면 보육하고 기를 가르치는 방법이 각기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 군국의 사문은 본말이 호번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사를 부지런히 해도 임금 혼자서는 다스릴 수 없으므로 반드시 대신이 직접 맡아서 총괄하여 처리한 다음에야 이리 주리가 있고 기강이 자연 확립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른바 비변사라는 것은 대신과 여러 제의상들이 한 관청에서 이를 공동으로 처리하느라 자리를 맞대고 앉아서 노은이가 분분하여 그 부처비 100가지, 1000가지도 넘지만 그 시료를 따져보면 한두 가지도 못됩니다. 이는 대체로 직책을 맡은 것이 혼잡하고 이를 처리함이 잘못되는지 써오는 실수입니다. 만약 대신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총섭하게 하고 제재는 각사별로 분담시켜 이를 따라 지휘하게 함으로써 그 공효를 이루도록 하되 만약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혹 경문으로 불러 꾸짖기도 하고 혹 계문하여 취재케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직무를 살펴 각자 자기의 재능을 다하게 하면 요강을 제설하는 도우를 거의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자가 말하기를 천지가 서로 만나지 못하면 만물이 생기지 않고 군신이 서로 만나지 못하면 정치가 흥성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대저 군신의 의리는 구자의 영합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현군과 현신이 서로 만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게 주역에서 대인을 보는 것이 이롭다고 한 것입니다. 정의가 융통하여 일체로 합하게 되면 팔다리와 신복이 되고 함께 모여 직위가 서로 통하면 바람이 범을 따르고 구름이 용을 따르듯 하여 호우가 능히 그 뜻을 옮기지 못하고 참소가 능히 그 뜻을 현혹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임무를 맡겨 성공을 요구하면 지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더욱 재신을 숭중해 주시오. 세세한 업무는 맡기지 말고 바른말과 계책을 들어주고 써주어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하소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신이 모아져 천지가 서로 융합하고 요체를 쥐고서 번잡한 업무를 처리하여 덕이 널리 펴져 조정의 채통이 이로부터 높아질 것입니다. 시경에 문물을 겸비한 윤길보가 만방의 모범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모든 관리계 모범이 되어 각각 직분을 다하고 밤낮으로 부지런히 임금을 섬기게 한다면 중룡의 대신을 공격하고 여러 신화를 자기 몸처럼 여긴다고 한 두 가지를 읽어야 극진이 하여 중소성에 위임하는 방법이 그 시료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저 총괄하는 권한은 원수가 가장 크고 격리하는 임무는 방백이 가장 절실하니 왕성 밖의 일은 모두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원수부의 업무를 모두 등한시하여 포치한 절목을 오랫동안 거행하지 않고서 다만 진영의 장계만을 모아 임금에게 보내니 이는 남을 위해 말을 전달하는 자일 뿐입니다. 또 이를 잘못 처리한 죄가 있으면 그의 위신이 이미 떨어져 한자리 좌중도 진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호령을 하겠습니까? 각도의 순찰사나 선의사로 말하면 재능이 부족하여 조령과 조달하는 일을 잘 절선하지 못하고 혹은 제한된 관할 지역에 구해되어 다른 고장까지 미루어 돕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니 팔도의 혼란을 어느 때 수습하겠습니까? 아, 명망과 공론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옛 사람들도 걱정한 바인데 자기로 볼 때 우리나라가 더욱 심합니다. 대신의 지위로서 재감과 명망으로 진압한 뒤에 라야 인심이 경동되는 바가 있고 사무도 처리할 수 있어 주리가 마땅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이목이 일신되어 남쪽 변방의 일도 그의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난처한 일이 더욱 많은 이때 위급한 즈음에는 멀리서 제어하기 어려워 일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 호흡하는 사이에 달려있으니 내려가 다스리는 시기를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원큰대 전하께서 널리 중의를 채택하고 명쾌하게 결단을 내려 채택사의 총재하는 고난을 중의하여 남쪽 백성들이 수건에 부원케 하소서 그렇게 되면 위명을 받도록 그의 힘을 다해 모든 조처가 온당하게 되고 기강이 저절로 확립되어 감사의 이하가 각자 자기 직책을 충실히 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 적의 마음을 두렵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둔점과 연병하는 일도 모두 주우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원수로 말하면 쓸데 설마 없는 존재가 되어 배단만을 더할 뿐이니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방을 계획하고 대중을 진정하는 방법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병사와 수사 등 여러 진영의 장수들은 국가에서 간생으로 의지하고 있는 자들인데 토끼 한 마리 잡을 만한 재능이 없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 쥐의 추태만을 가져 흉적이 적거내어면 조적의 채찍을 잃어버리고 도발해올 걱정이 조금만 늦춰지면 전단의 삽을 내던지고 맙니다. 골짜기에서 임시로 진을 치고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짓도 아니하는가 하면 사설의 군조를 돌려 보내어 적의 길을 모두 터놓아 주는 등 제멋대로 하는 것이 습승이 되고 전쟁에 관한 일은 말하기조차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슬이 높을수록 제 몸을 아껴 금많은 자는 금대 중에서도 나오는데 기세만은 대단하여 서로 버티어 장수들 사이에서 헌단이 일어나며 적을 구경만 하고도 공을 도모하여 도리어 분정의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조정의 명령으로 금단할 수 없어 결국 위치를 바꿔 대치함으로써 멀리 피하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염의 필부가 싸움을 말리면서 두 사람만 떼어놓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더구나 제도상으로는 순찰사의 절제를 받는 몸이면서도 마음속으로 능멸하는 계책을 품어 장황하게 붕괴한 오토로 여러 번 임금의 위험을 범하였건만 조정에서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강이 이미 이 지경이 되었으니 장차 어떻게 장수를 잘 통솔하여 반드시 나의 세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장수가 교만하고 근절히 나태한 것은 병가의 금기이니 한 사람을 버려 찬 사람의 쓰임을 얻는 것이 또한 오늘의 근무입니다. 그 중에서 더욱 불량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를 가려 법에 의해 처단함으로써 근문의 이목을 경동케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아, 옛적의 장수들은 대부분 학식이 있었으므로 몸가짐을 반드시 삼가고 전쟁터에 나가서는 반드시 욕망감스러워 세상에 제일 가는 공로를 세웠습니다. 우리나라 장수들은 변기만 잡아 보았을 뿐 책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 문무의 업을 판이하게 둘러 나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무식하기만 하여 어자와 노자도 그분을 분별하지 못하여 이를 당하거나 적을 대했을 때는 혼자 망설이며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으니 저 변화무상한 진법의 형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록 초당을 쓰고 있다 해도 한 명의 군졸에 불과할 뿐이니 어떻게 장수라고 하겠습니까? 엉큰델 전하께서는 비변사에 특명을 내리시어 널리 공론을 채택하고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선발하게 하셨어 그리고 그가 읽은 책을 기록하고 과목을 배정하여 강습을 시켜 등수에 따라 상과 벌을 수게 되면 장수의 자질이 크게 변화하여 관목 상대하게 될 것이니 어찌 오나라에만 여몽이 있겠습니까? 나아가 유신들도 병법을 일킨다면 더욱 원대한 계획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진작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일체를 거행하게 하면 장수를 제어하는 고인재를 양성하는 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친민하는 관리로서는 수령만한 자가 없으니 백성의 고달픔과 즐거움이 모두 수령의 손에 달려 있는데도 자상하는 자는 대체로 적고 못 살게 꾸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혜택은 고갈되고 각종 면목의 세금이 잡다하여 온라 집안의 비용을 가난하고 외로운 자에게 독촉하여 마련케 하고 상납하여 아참하는 자금을 의지할 곳 없는 자에게 갈치하는가 하면 기중한 재활을 강제로 빼앗아 자기의 생업을 경영하고 토지와 가옥을 배치하여 공고한 자기의 타전을 만드느라 침탈하는 재앙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피부를 다 벗겨먹고 나자 이제는 고유를 쥐어짜고 있으니 길에 나뒹구는 시체의 정상이 참혹합니다. 조정에서도 권성징악의 법을 명시하여 백성을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범죄가 발각되는 대로 왕옥에서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범하는 관은이 사실을 밝힌 데서 우울하여 심상하게 신문하고 있으니 생각 끝에 끝내는 모두 죄를 용서받고 안면을 바꾸어 벼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요즘처럼 한다면 아 대부와 직무 대부가 뒤섞여서 똑같이 될 것이고 제 위왕의 정확 역시 억울하게 죽이는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탐관우리를 금지시켜 민심을 복종시키겠습니까? 원근대 전하께서는 해조의 어미 명하시어 적임자를 널리 선발하게 하되 임명할 때는 한결같이 공정을 기하여 작업을 불문하고 다만 그의 재감과 금소를 제1로 삼게 하여 변방의 방어지역이 아니면 모두 무관으로 임명하지 말게 하소서 그리하여 명칭에 따라 실제적인 것으로 책임지어 각자 성의를 다하게 한다면 공로가 가장 두드린 자는 임금의 병풍에 이름을 올리고 지나치게 탐학한 자는 장적에 넣어서서 한 번 상 주고 한 번 벌 주는 것이 모두 정당하게 되면 인재를 선발하여 백성을 편안히 하는 방법이 시료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군량이 우선이므로 옛사람이 이르기를 저축된 군량이 없으면 이는 영토를 버리는 것이다고 하였으니 군량이 떨어지면 영토로 보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난이 일어난 이후로 부고는 잿더미로 화했고 전야는 숙밭이 되어버려 한두 마리의 식량도 마련할 길이 없게 되었으니 그 많은 군량을 무슨 수로 조치하겠습니까 이런 까들게 조종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으니 모속을 권하는 문서가 여름에 빗발치고 독촉하는 사신이 제로에 바쁘게 달려 가난한 집도 빠뜨리지 않고 상공미를 내게 하고 검문세가나 호족들에게도 대동미로 군량을 징수하여 다방면으로 모집하고 아주 적은 것도 가리지 않았으니 군량을 조달하는 방법은 미진한 점이 없었던 듯합니다 그러나 더러 사사로운 사자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배 백성들 사이에서 축이 났는데도 호주에서는 군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살피지 않고 방백은 군량이 많고 적음을 알지 못한 채 멋대로 사용하고 되는 대로 낭비하여 나라의 용도로 쓰려고 보면 이미 하나도 없으니 피폐된 집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폐단은 많고 사과에 더해주는 폐해는 한이 없습니다 둔전에 대한 이런 잔인을 조치한 방법과 비교해보면 공사 양측에 모두 편리한 이익이 있긴 하지만 중애가 농사를 힘써 짓지 못하여 가을에 수확한 것이 도리어 종자만큼도 못하지 못하니 1년의 소득을 계산해 보았자 얼마나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명년의 농사를 잘 지어서 국가의 수요를 보충하려고 하니 이는 매우 긴급한 일입니다 다만 공전의 이로움은 오직 밀력을 빼앗지 않은 데 있으니 진실로 스스로 진력하지 못하게 되면 생활이 공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정과 사세가 차츰 전율과 달라져서 파리야 노인까지도 농기구를 가지고 밭 두둑에 올라가 생업을 도모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 비록 토지의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스스로 진력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김 매는 것은 각각 시기가 있는 것으로 며칠 일만 넣어줘져도 그 시기를 잃기 때문에 농민들은 하루를 인류처럼 아쉬워합니다 만약 책임을 맡은 자가 일을 진척시키는 것만 중시하고 이 점을 살피지 않는다면 천실을 어기고 인심을 거스려 공적을 잃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직책을 게을리하고 비용만 허비한다면 되겠습니까 됐죠 내외에 조달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대부분 아랫사람에게 맡겨 위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이 비록 눈앞의 일이 다급하여 부득이하게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언해를 버리고 원망을 사서 소득이 손실을 보충할 수 없으니 국가에서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원군대 전하께서는 잘 격리할 것을 생각하시어 반드시 적임자를 선발함으로써 공사가 서로 침해받지 않게 하고 경중이 서로 평형에 어긋나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백성이 환심을 얻고 농사를 잘 짓게 하여 변방에 곡식을 저축하고도 남을 정도가 되면 국가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법이 내시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적군대는 반드시 조련을 해야 정의스러워집니다 예사람 중에 국가를 잘 보호한 자는 반드시 조련하는 것을 급슴으로 삼았으니 군대로 하여금 손으로는 무기 사용에 서툴지 않게 하고 몸으로는 동작하는 방법에 어둡지 않게 하며 귀와 눈으로는 종소리 북소리와 깃발의 지위에 익숙하여 혼란하지 않게 하고 마음으로는 적의 목을 베고 죽이는데 안정되어 겁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갑작스런 병고가 있어도 놀라 무너지는데 이러지 않았으니 이는 그 몸과 마음이 미리 작정된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하께서는 난리를 평정하는 데 뜻이 간절하고 군대를 조련하는 데 마음을 두셔서 부박한 의논을 통열이 배척하고 특별히 교국을 설치하여 교사에게 부탁하여 조련시키기도 하고 초관에게 맡겨 통솔케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원에 행차하셔 그들이 서투르고 익숙한 정도를 시험하여 순위를 매기고 상과 벌을 주어 권징하게 하였으므로 마을의 어린아이까지도 칼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이 또한 10년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뜻입니다 다만 떠돌이 군사들이 대부분 항우에 섞이고 쓸데없는 군들이 군량만 허비하고 있는데 증가할 만한 병적이 없이 정작 용감한 자들은 농촌에 묻혀 있고 군정은 기강이 없어 출신한 무리가 평상에서 누워 쉬고 있습니다 스스로 법망을 빠져나가 있는데도 단속할 길이 없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감히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전투를 익히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니 진실로 목숨을 바칠 뜻이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찌 위태로움을 무릅쓰고 전투에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옛날 훌륭한 장수는 수중의 변기에 예둔 여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마음속의 용맹과 의리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대개 백성에게 전쟁이 임하여 반드시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가르친 뜻인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예사람이 가르친 방법을 살펴보고 전일 괴산된 환란을 증개하여 은혜와 위엄을 병행토록함으로써 부호를 정비하고 모든 동작을 오직 상관의 명령에 따르게 하소서 그리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어부에게 효도하는 도리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어른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의리를 대략 뽑아서 책을 만들어 마치 향사 독법의 줄례처럼 수시로 가르치었소 그렇게 되면 적을 토벌하고 원수를 갚아야 하는 이유가 귀에 익숙해지고 마음에 깨닫게 되어 적과 대적할 때 솜씨대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어 도망치거나 구차히 살아남으려는 병통이 없어질 것이니 군대를 교체시키는 방법이 내시를 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저 하늘이 주문의 운세를 열어놓을 때면 반드시 인재를 내게 마련인데 역대 이후로 모두 그러했으며 현재도 징엄할 수 있습니다 생각건대 선하께서 난리를 당해 어진으로 생각하느라 슥슥하여 탄식하시면서 만나지 못할까 염려하고 계시는데 어쩌면 인재를 얻기가 이다지도 어렵단 말입니까 옛말의 구슬은 발이 없는데도 이르게 되는 것은 사람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으니 좋아하지 않는다면 모르거니와 좋아하기만 하면 이르지 아니함이 없으므로 옛날 어진인금은 인재가 없음을 걱정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지극하지 못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후대에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여 인재가 없는데도 전쟁으로 훌륭한 인재가 거의 죽어버리는 까닭게 그 시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곤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임용할 때에도 그 방법이 잘못되어 혹은 충성을 다하도록 충분히 대접하지 못하거나 혹은 성과를 책임지도록 제대로 위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고조가 3명의 호구를 논한 일도 대장군의 단을 쌓지 않았을 때는 들리지 않았고 문종과 범녀에게 사방을 봉해주며 부탁한 일도 수레바퀴를 떠밀기 전엔 행해지지 않았었습니다 상과벌이 정당성을 잃고 등용하는 등용하고 축출하는 것이 정도에 어긋나면 시변을 정확히 아는 자로서 그 누가 경솔하게 나아가 화를 자처하는 방법을 하려 하겠습니까 인재가 태어나는 것은 지위와 몸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조그만 연못에도 용이 숨어 있을 수 있고 텅 빈 골짜기에도 난처가 필 수 있으니 요는 미천한 사람 중에도 훌륭한 인재가 있을 경우 그를 뽑아 존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능이 있는 것은 마치 옥이 박옥 속에 있어 버리면 기아와 자갈에 불과하지만 갈고 닦으면 좋은 옥이 되는 것과 같으니 그 좋은 바탕으로 인하여 닦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의 제왕들은 위수가에서 구하기도 했고 시골초리어에서도 구하기도 했으며 아전중에서도 찾기도 했고 군줄 가운데서 구하기도 하여 끝내 흥운을 도와 이룩하게 하여 천고의 아름답게 빛이 났던 것입니다 만약 정성으로 구하여 적소에 등용하지 않는다면 강태공은 끝내 낚시질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제갈공명은 농부로 넓었을 것이며 소화와 조참은 도필리로 공궁하게 지냈을 것이고 오한과 가복은 포악한 무리로 궁핍하게 지내면서 천지간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엉큰 대천하께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총명을 미루고 어진 사람을 구하는 정성을 다하여 취할 만한 자가 있으며 세속의 논에 구해되지 말며 이미 공로가 있으면 남의 말에 미혹되지 마소서 그리고 바로 2조에 명하시어 파격적으로 수용하기를 마치 훌륭한 목수가 쓰레바퀴 만들만한 제목은 쓰레바퀴를 만들고 통을 만들만한 제목은 통을 만드는 것처럼 적소에 입령하면 당대의 인재로 당대의 일을 완수할 수 있어 인재를 구하여 적소에 등용하는 방법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직원을 구하는 이유는 임금 자신의 시청을 통하게 하여 천하의 온패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와 눈이 가리워지면 몸이 가는 곳마다 넘어질 것인데 더구나 험준한 곳을 만나서 안전할 자가 있겠습니까 전하께서 이러한 난세를 만나 모든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으니 앞에는 독사가 있고 뒤에는 깊은 구릉이 있는 형세여서 매우 위험한 처지를 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방을 널리 살피는 총명으로 전철을 따른다 하여도 혹 위험한 길에 넘어지는 것을 면하지 못할 텐데 더구나 꼭 이처럼 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전하께서 위험을 낮추어 널리 나무하고 꼴배는 자들의 말도 채택하고 신하들을 대면하여 메아리처럼 수용해 준다면 얼로가 열리는 것이 성문 안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온순하고 나약한 풍조가 만연되어 한갓 순종하는 습성만 있을 뿐 임금이 흐심탄하게 받아들인 아름다움을 이루게끔 도와주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조정의 신하가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전하께서도 직원을 구하는 요령을 다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적에 직원을 구하는 자는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즉시 시행했고 시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즉시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의 중인 이하도 두려워하여 주저하는 바 없이 자기 마음속을 털어놓았으므로 여러 훌륭한 말들이 모두 모여들어 모든 업무가 잘 처리되었으니 이는 실로 직원을 만들어준 결과인 것입니다 전하께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직원을 잘 들어주고 계십니까 우선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대의관이 그를 올려 억울하게 주의를 받은 자를 신원해 주기를 청하는 것은 무도한 흥적이 이미 진심 가운데서 나왔고 망극한 간인이 스스로 함정을 파놓았으므로 횡에게 걸려들어 지하에서 통곡해하는 자가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호소에도 들어주지 않고 인심이 크게 붕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로하여 응답해 주는 길은 오직 누명을 씻어주는 한 가지 일이 있으니 말씀드린 내용은 꼭 시행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신에게 명하여 명백하게 상의하여 아래라 하신 분들로 보면 그 말을 진정 받아들이신 것이라 하겠는데 조종의 의논이 규일이 되고 난 뒤에도 끝내 시행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지근을 시행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원큰 대천하께서는 국사에 어려움이 많음을 굽어 살피시고 여론이 혹시 답답해야 할까 깊이 두려워하시어 지근을 다 하도록 유도하고 채택된 말은 반드시 시행하는 한편 상을 주어 지근을 하도록 하고 말하지 않는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면 따르기만 하던 습관이 거꾸로 충원을 하게 되어 모든 일의 실정이 모두 전하의 눈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을 따르고 어기지 않는 방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인심의 동료가 적국의 친입보다 더 잠담하여 잠깐 사이에 흉폐가 즉시 반가름 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주 선왕의 수고로운 자를 위로하고 찾아오는 자를 받아들이라는 정치가 측신 수행하던 때보다 먼저 행해졌고 등호에 힘써 인심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장책하던 날 첫 번째로 나왔으니 이는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하게 하는 도우는 잠시라도 늦출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백성들이 이러한 병난을 당해 희두르는 칼에 찔려 온몸은 상처투성이고 시체가 절배한 가운데 고자와 과부가 온 나락에 가득하고 굶주리고 파리한 상태가 극도에 이르렀는데도 군량수성까지 독촉하니 아마도 연못의 기러개가 슬피온다는 비유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이미 저 하늘에 다 배반할 마음을 그 눈썹만 보아도 그 눈썹만 보아도 살필 수 있으니 어찌 오늘날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남쪽의 장조론 오랫동안 전쟁터에 머무러 있었으므로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사기가 저하되어 마치 하상에서 소유하던 적나라 군대 꼴을 면치 못하였으니 풍물을 무릅쓰고 산이나 물가에 머물고 있으니 풍찬 노숙의 고통이 심하다 하겠습니다 인정을 곡진하게 표현하는 것은 시보다 간절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혼인의 즐거움을 기술하였고 체에도는 부모의 걱정을 서술하였으니 애처롭고 측은한 마음이 자기가 직접 당한 정도만이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이 지극히 어리석으면서도 영득하여 간발되는 단서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름으로 산동에서 조서를 반포하자 늙고 쇠약한 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나섰으며 봉천에서 글을 내리자 포악한 근절이 귀순하였으니 전환시키는 깃털이 실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인자스러운 말이라면 종이 한 장으로도 충분하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을 감동시키기 때문입니다 원컨대 천하께서는 때태로 근신을 보내어 언지를 선포함으로써 살아갈 반도를 지시하고 윗사람을 받는 도리를 일깨워 주소서 급하지 않은 장수는 더 견감해 주고 명목 없는 세금도 들어주면 백성들이 마음으로 기뻐할 것이며 자기 옷을 벗어 입혀주는 마음으로 전쟁의 고통을 위로하고 공적을 상고하고 재능을 시험하여 상과 벌을 시행하면 장졸들이 마음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의 말씀이 간절하고 임금의 모습이 지척에 있는 것이며 인성이 귀에 가득하고 혜택이 배에 가득하여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가르쳐서 자식의 의리를 아는 것과 같고 하늘이 만물을 덮어서 만물이 봄 기운을 느끼는 것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하간의 정의가 충만하고 군신이 시인으로 결속되어 인심을 격려하는 방법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 나라가 나라의 구시를 할 수 있는 것은 형정이 있기 때문이니 만약 형정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기강이 무너져 장차 국가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나라의 추무함과 한나라의 관후함과 송나라의 인후함은 아름다운 치화의 결과가 아닌 것이 없는데도 말세에 이르러서 점점 세태지다 난망이 닥지어 스스로 진작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니 혹 이를 계승하려는 자는 관용과 위험을 병행하여 조화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00년 동안 태평시대를 울리면서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냄에 따라 인정이 너무 지나쳐 도리어 공의를 가리웠고 법을 사용할 때는 오직 관용만을 승상했으며 구태의 난 폐습이 오래도록 국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난리를 당하자 폐망하는 상태로 전락되면서 시들고 쇄약한 증세가 날로 더욱 고질화되어 안으로는 조정에서 밖으로는 지방에 이르기까지 인심이 태만해지고 호우령이 시행되지 않아 형과는 법을 멋대로 악용하고 간리들은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부정이 유행하고 상벌의 시행이 정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복수할 것을 잊고 국가를 배반한 무리와 적에게 아참하고 화해를 요구하는 무리들도 오히려 형벌을 도움을 모면하기까지 하니 다른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을 베풀 때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므로 훌륭한 일을 한 백성이 있으며 조속히 상을 주어야 하고 싫어하는 형벌을 베풀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므로 죄를 범한 공경이 있으면 시급히 벌을 주어야 하는 것이니 순위 사형을 주보라는 것은 천하의 대족을 먼저 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간이라 하여 용서해주고 난처하다고 하여 용서해주고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용서해주고 오래 지체되었다 하여 방면해 준다면 천하에 죄줄 만한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천하께서는 명쾌히 결단을 내려 위험과 신의를 크게 반포함으로써 모든 신하와 국중을 결속시켜서서 그리하여 상벌의 시행을 한결같이 명령대로 하여 시우가 적셔주듯 은혜로서 곤면하고 추상같이 엄숙한 위험으로써 진작시켜 준다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여 온 나라의 일이 한 번의 지시만으로도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니 정사를 닦고 기강을 진작시키는 방법에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사람이 사람 구시를 할 수 있는 것은 일륜이기 때문이니 만약 일륜을 밝히지 않고 사람의 기강이 무너져 끝내 금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순이 일륜을 밝히고 우가 사람의 기강을 닦은 것은 모두 인심을 선하게 하고 지도를 일으키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대에 걸쳐 태평시대를 누렸으므로 문물이 융성하고 교화의 도구가 모두 잘 설치되어 선비들은 예법으로 자신을 단속하고 백성들은 충료로 자신을 면요하였으며 관원상제의 제도가 옛날에 뒤지지 않았고 임금을 버리고 어버이를 소홀히 하는 말은 세상에 용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로서 다스리고 는 정치 아래에는 일륜의 죄를 얻는 자가 덤으로 썼는데 난리를 겪은 이후 금방이 크게 훼손되어 함부로 행동하는 마음을 품고 법에 어긋나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자기 한 몸만 걱정할 줄 알았지 설하에 길러준 은혜는 생각하지 않아 언덕과 구릉에 쌓이는 시제도 버려진 제 매장하지 않고 상복을 입고서도 닭 곰탕 먹는 것을 가리지 않게 되었으니 유식한 자도 들어 이와 같이 하는 판에 더구나 어리석은 백성이겠습니까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어버이에게 이처럼 박대한다면 의리를 따라 나라의 목숨을 바칠 사람은 눈을 씻고 보아도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삼대의 가르침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니 또한 임금께서 법으로 금지하고 인도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옛날 악의가 어진자의 마음을 표하고 징표하고 정표하고 왕촉의 묘의 봉분을 만들자 제 나라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였습니다 병의 지심은 사람마다 본래 갖고 있는 것이니 비록 극도로 어둡게 가려워졌다 하더라도 어찌 간발시켜 단서가 없겠습니까 원컨대 천하께서는 선한 자를 표창하고 악한 자를 벌주며 선량한 사람과 간사한 사람을 정표하고 구분하소서 그리하여 충신과 효자 및 연료 등을 유사에게 명하여 널리 공론을 채집하고 보고 들은 것을 참작하여 그 중에서 천리가 더욱 뛰어난 자를 취해 정부에 보낸 다음 사실대로 조사하여 그 마을을 정표, 인심을 격동시키게 하고 혹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본 법으로 그 잘못의 경중을 나누어 반드시 벌을 주게 한다면 인륜을 돈독히 하여 풍속을 이루는 방법에 내시를 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방어하는 계책은 반드시 그 지세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밖을 경고히 하여 근본을 호위하고 중앙에 자리하여 지방을 제어하는 것이 국가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민가에서 도적을 방비할 때도 반드시 울타리로 먼저 경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방문 밖에 울타리가 없어 곧바로 문으로 들어온다면 그 형체가 이미 절박하여 깨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호남과 영남은 나라의 울타리로서 대처하는 계책이 당연히 제일 먼저 있어야 할 것인데 결단단 그대로 방치하고 수습하지 않으니 밖을 경고히 하여 근본을 호위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에 국가에서 영남과 호남을 소홀히 하고 평안도를 소중히 여긴다 하니 조정의 인원이 비록 반드시 이와 같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말이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저 외적의 뜻이 한갓 우리나라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아니니 서울 서쪽이 모두 충돌할 지역에 들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혹시라도 울타리가 무너져 도적이 방문 밖을 둘러싼다면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두 지방은 적이 침입하는 지혜 1의 요로에 해당하니 떠나고 머무는 것을 개의치 말고 모두 튼튼히 수비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을 보완하여 국경을 지키는 군대에 채우려고 먼 지방에 있는 자로 하여금 간발하고 가게 한다면 갑절로 고달퍼져 팔도가 모두 피곤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본도의 군사 한 명이 다른 곳에 일백 명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근대 전하께서 특별히 신측하시어 민병을 어루만져 그 부역을 관대하게 하고 그 훈련을 독려하는 한편 피로하고 쇠약한 군대를 진작시켜 기세를 전환시키도록 하소서 그러면 두 도의 군사가 반드시 훌륭한 군대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업의 산성도 모두 수비해야 하는데 세력이 분산되면 힘이 약해지고 큰 활련이 닥치면 지탱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여러 진영에서 산과 물로 둘러싸인 지형을 취하고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험전한 요해처를 선책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을 저축하여 세계의 큰 진영을 만든 다음 이런 남 장수로 하여금 지키게 하면서 모든 군무를 정비하여 차츰 난공불락의 기질을 이루어 나간다면 적이 산 아래에서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백의의 이로운 형세를 갖게 되는 셈이니 저들이 격파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안과 밖의 지역에 모두 순망치한의 걱정이 없게 되어 적을 방하고 근본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에 기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저 마정이 잘 수행되느냐의 여부에 한 국가에 흥망이 달려 있으므로 사마의 이름이 주나라의 관직에 있고 국군의 부를 물으면 말의 수로 대답하였으니 이런 육지에서의 용도로는 말만큼 국가의 큰일에 관계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목장에 간목관을 설치하고 제도에 우관을 보냈는데 제주도는 기복에 뒤지지 않았으므로 말을 국물로 바치게 하여 임금의 명을 전달하고 정벌하는 용도에 모두 모자란다는 탄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병난을 한 번 겪은 뒤로는 흉적에게 모두 뺏기고 중국 군대에게 약탈당하게 하는가 하면 지방의 쇠마들은 너무 혹사당한 나머지 죽어버렸으니 군드리고 피로해진 마절도 먹여 기르기 어려운 걱정이 있게 되었으니 우르대는 말 울음이 어찌 삼군의 기계를 진작시키겠으며 살찌고 큰 말이 덜판에 서 있는 창음한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쇠미해진 시대를 당해서는 말 사용하는 일을 더욱 급섬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 문공은 초구로 옮기고 나서 일곱 척이 넘는 날이 삼천마리나 되는 것을 칭송하였고 진 덕공은 서융의 복수를 하고서 사마가 매우 살찐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굽을 다시 회복시킨 자로 말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전하께서도 마정에 유의하심을 또한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아 말을 기르는 공은 저절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곤면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수와 위수 사이에 말이 크게 번식하자 업을 봉해준 일이 있었고 내외의 마구에 소임을 다하자 계부를 더해준 일이 있었으니 또 포상을 넉넉히 하여 큰 성과를 요구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 수 있겠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현재의 말 숫자를 조사해 국적에 올리라고 명하시고 재상들 중에서 국사에 마음을 다하는 자를 골라서 사자의 호칭을 띄고 이를 거느리게 하소서 또 말 숫자를 나누어 부지런하고 근실한 사람에게 맡겨 징바 당해서 했던 것처럼 수초가 무성한 곳에 가서 기르게 하고 번식시킨 숫자를 비교하여 상벌을 시행하면 근마가 풍성해져 적을 토벌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가의 소가 모두 탕지인데요 밭갈이 할 때 사람이 대신해 몽이를 매고 있는 형편인데 경향 각지에서는 도사를 지금까지 중지하지 않고 있으니 아 이제 씨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차 어떻게 농사를 지어 백성들이 식량과 굴량을 공급한단 말입니까 만약 엄하게 금지하여 서로 고발하게 하고 각자 본율로서 상과 벌을 지어 목 양의 방법을 중히 여기게 하면 내시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이미 쓸데없는 문자로 앞에서 번거롭게 진언하였는데 다시 한나라의 인심을 무너뜨리고 회복의 대업을 파괴하는 것이 있으므로 부득이 흥미에 나열합니다 대저 변고를 당한 이후로 모든 일과 뜻에 성실한 자세가 없어져 의리는 난리를 싫어하다 보니 굽혀져서 게으른 마음이 틈을 타고 일어났고 적을 토벌할 형세는 궁해져 구차한 계책이 절로 발생하였습니다 기미하자는 주장이 이미 중국 관원에게 들어갔고 화친해주자는 요청이 중국 조정에 진달되어 자니로 일본을 봉해주고 용절히 바다를 향하게 되어 관사와 길에서 접대하느라 온 나라가 분주합니다 아 우리나라에 이런 이미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늘에 거슬린 흉악한 외놈들이 도리어 중국에게 포용되었으니 이 또한 천운에 관계되어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하께서 장 누차 몹시 붕괴하는 교서를 내려 우선 편안한 것만 취하려는 의논을 통렬히 배척하였으니 그 넘넘한 데이는 신명과도 따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형세가 이미 이 지경에 이르러 막을 수 없는 것이 마치 흐르는 물이 돌아오지 않는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재상 중에서도 이를 반론하는 자가 있는데 나약한 모든 자들이 서로 화답하여 훌륭한 계책이라 지칭하니 복수에 대한 의리는 도리어 분수밖에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친하자는 말이 있으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정벌하자는 말이 있으면 모두 입을 담으 채 다만 구차하게 목숨만을 보존하려고 외적이 바다를 건너갈 날짜만 기다리고 있으니 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회복의 사업을 도모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께서 이미 통설의 권한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끝내 사슬을 배척하여 정도로 돌아올리지 못하시니 이는 성의의 호흡 부족한 점이 있어서일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회복할 뜻을 가다듬고 혁연히 변동시키고자 하시어 이는 참으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라고 하신다면 모든 신하와 백성 중에 그 누가 바람에 풀이 쓸리듯 따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흉적이 그냥 머물 기미가 있는데도 중국 사신의 뜻은 그저 화친을 성사시키는 데만 급급하니 그 사이에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름지게 실정을 참작하고 의리에 의거하여 미리 계획을 정함으로써 임시해서 잘 조치하여 정도를 잊지 않게 하고 사슬을 만들어내는 자의 범죄한 사실을 드러내어 왕법으로 다스리고 원수와는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으로 교수를 짓게 하여 온 나라에 반포하면 조종을 저버림이 없을 것이고 후세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아랫말이 비록 현재의 폐단을 다 열거하지는 못하였지만 적게는 중흥의 정치를 해치는 것들이며 크게는 중흥의 대업을 파괴하는 것들이니 전하께서 만약 그 폐단을 바로잡고 내실을 기하려고 한다면 요령하는 근본이 한 마음속을 벗어나지 않고 운용의 묘를 만류 중에 증엄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남을 기다려 시행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전복된 형세를 만회하고 안전한 기반을 수립하는 것은 크나큰 변혁이니 천지를 되리킬 만한 큰 뜻과 지극한 정성이 아니면 중흥의 협적을 이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조그마한 회초리로 치려고 하니 또한 종을 치는 법에 어긋납니다 대저 종은 슬퍼서 치면 슬프게 울리고 성내어 치면 그 세게 울리는데 이것은 성의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니 어로 먼저 편안히 해주는 정치를 할 때 어찌 슬퍼서 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고 수비하는 정책을 행할 때 어찌 성내어 치지 않겠습니까 종을 칠 때 그 방법을 다하지 않고서 종소리가 크게 나기만을 바란다면 한가 세월만 허비하고 성공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문은 지도를 펼쳐들고 모든 고우를 평정하지 못한 것을 탄식하였고 소열은 넓적다리를 만지면 공업을 이루지 못한 것을 슬퍼하여 울었습니다 대개 세월은 흘러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니 두 임금이 고민한 것이 애처롭다 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 신하 이강은 여섯 가지 일을 아리였는데 세월을 아끼자는 말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들이 전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도 이강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하께서 만약 저희들의 몽미한 말을 채택하시어 뜻을 세워 회복의 기반을 채찍하고 성의를 다하여 회복의 시료를 거둔다면 전하께서 하고자 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종계 변무의 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조종이 모함을 당한 억울함을 가지고 한 몸의 끝없는 아픔으로 여겨 중국 조종의 애절하게 호소함으로써 반드시 누명을 씻기를 구하였고 중국을 받다는 정성을 시중 한결같이 하여 수백 년 된 해외의 지극한 원통함을 끝내 멀고 먼 하늘에까지 통하게 하였으니 만약 전하의 뜻이 부지런하지 않고 정성이 지극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성사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전복의 환란이 이미 전하의 몸에 당했으니 회복하려는 뜻은 반드시 전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이미 물로 나시려는 마음을 지내셔 여러분 권서의 명을 내리셨으므로 인심이 놀라고 민망하여 여겨 모든 일이 산란되고 있습니다 상대가 살펴보시고 어김없이 보응할 텐데 그렇다면 어찌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원근대 전하께서는 더욱 복수하려는 정성을 다하고 반드시 자신에게 반과하는 노력을 다하소서 그리하여 영령을 키워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총명을 키워 모든 사람의 뜻을 살피고 인심을 키워 백성을 무육하고 지혜를 키워 일의 기미를 살피고 용명을 키워 적의 정보를 도모하고 의리를 키워 복수를 기약하시면 근본이 맑아지고 모든 일이 다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쏠리는 것에 천명을 도모할 수 있으니 이런 바 회복의 기반과 회복의 실효가 모두 이루어질 것이며 천하께서 우환 중에 살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도 진술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신들은 비록 임금을 속인 대로 다스린다 하여도 또한 달게 박겠습니다 시경에 떠내려가는 배가 어느 곳에 정박할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걱정하는 마음에 잠 못 이룬다 하였는데 만 번 죽어야 할 몸이 외람되게 구사가 되어 조그만 보답도 하지 못하여 목매 가내도 깜짝 놀라 깨곤 하니 세월이 지남에 따라 얻어진 것이라곤 다만 옷깃 가득이 젖어드는 눈물뿐입니다 옛날에 제 갈량이 그 임금을 경계시키며 아르기를 피하겠어도 마땅히 스스로 모액하십시오 하였고 끝으로 출사표를 쓰노라고 눈물이 떨어집니다 하였습니다 임금에게 기울이는 간절한 정성이야 어진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없는 것이니 아련한 저희들이 정성으로써야 어찌 전하에게 바라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채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상의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니 국가를 위해 걱정하는 정성과 국가를 위해 모액하는 지혜가 지극하여 감격을 금할 수 없다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 한편의 차자는 실로 마음속 깊이 충성심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들어 시행하면 병을 치료하는 좋은 약에 비할 정도만이 아니다 그러나 의논하여 처리하겠다는 것보다는 개정하여 시행하겠다는 것이 낫다 비변사에 일단 차자를 내려보내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구구각각이었어 아름답고 훌륭한 계책이 마침내 수포로 돌아가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도움되는 바가 없었으니 참으로 탄식할 일이다 자세히 감사합니다.